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공약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저출산 등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종교사학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사립학교 교환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사학의 비중이 높은 기독교 학교의 반발이 컸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대선 후보 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CTS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정책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의 정책 제안에선 일부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립학교 자율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사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찬성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당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찬성이니까 똑같이 찬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주장에 맞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선 사학법 대신 사학의 자정 노력과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지능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능법 체제로의 전면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사학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에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사립학교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사립학교 지능법이 있어야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